자, 쪽에서 지하철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저쪽 끝에는 이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귀엽네요. 와, 조심히 내려가야지. 큰일 나겠네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경치가 상당히 좋은 것 중 하나죠. 이 마을도 역시 제가 들어와 산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나 그대로 산이 되리라. 남양주시 화도읍 전원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을 자체가 산속에 그대로 들어가 무라일체가 되었다거나 할까요? 평소 산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이번 영상 필수! 가시기 전에 이 마을 앞서 두 편의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높은 고바위가 비슷한 고기동편 그리고 같은 동네라 유사점이 많은 수동면편 이 마을들과 세트로 묶어서 확인해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듯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 스카이뷰로 보니 네 산 한쪽 면을 그대로 이용한 게 맞군요. 딱 봐도 마성역이 눈에 확 들어오죠? 요 부분 조금 이따 걸어가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마을로 통하는 도로 자체는 훼손되지 않고 잘 깔려있는 상태 참 다행이죠. 조금 더 내려가 보니 샛길이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하! 작은 공장이 있었군요. 입구에서 맹견 두 마리가 아주 격하게 반겨주네요. 애구 애구 도망가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저렇게 큰 레미콘 차량도 올라오다니 하긴 공사 차량이 못 올라가면 저 위엔 마을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다시 구비구비 계속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 전면에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마을 주변에 저런 커다란 공동주택들이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는 일종의 싸인! 더 내려가서 산 가장 아래쪽엔 또 다른 공동주택, 빌라도 공사 중이네요. 이것이 마을 진입로인데요. 아... 길이 좀 작죠. 여기도 살짝만 막혀도 혼선 예상! 좁은 진입로! 남양주 외곽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듯 하네요. 이대로 길 따라 내려가면 금방 마석역과 마석지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을 앞엔 뭐 딱히 아무것도 없어요. 딸랑 편의점 하나!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구요. 일단 다시 마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주변에 경춘선, 마석역이 있으니 교통 걱정 끝인가?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어떤 게 있을까? 근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긴 힘들려나? 내가 직접 걸어보자! 이 마을, 아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까? 설마 초중고 가려면 산 하나 넘어가야 되나?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당연히 마석역, 마석지구에 있겠지!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을까? 당장 마을 주변은 썰렁하기 그지없는데 딱히 호재가 있을까? 또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 어때요?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버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아, 정말 가슴이 뻥 뚫립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공기도 시커나고요. 헬리콥터가 지금 독수리, 독수리! 저 독수리가 갑자기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교통이요. 아무래도 자차가 가장 빠르고 속 편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지대라면 운전은 필수겠죠? 그럼에도 대중교통 확인 안 해볼 수는 없는데요. 네, 제가 직접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예쁜 집들이 길 따라 쭉 늘어서 있네요. 여기는 저 윗동네에 비해 좀 더 경사가 완만한 듯 그나저나 집들이 모두 조경에 공을 엄청 들였군요. 이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귀엽네요. 산성마을 한 대 있네요, 한 대. 마성역부터 송천리 종점까지. 그렇습니다. 일반 버스 딱 한 대 있습니다. 저 윗동네 분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와 탈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을 아래쪽, 구옥에 사는 어르신분들만 이용하실 듯 하네요. 아하, 근처에 철도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고 가기 힘들고 또 버스마저 귀하다니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보세요. 다행히 초중고 모두 모여 있군요. 거리도 그닥 멀지 않습니다. 아, 물론 무조건 자차로 아이들 픽업은 필수겠죠? 와, 조심히 내려가야지. 큰일 나겠네요. 저 경사도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돼서 상당히 지금 가파릅니다. 겨울철에 정말 걱정되네요, 이런 땅은. 그나저나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죠? 네, 걸어서 올라가기 정말 빡셌습니다. 속옷까지 흠뻑 젖었다는. 이렇게 마을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이지 걸어서 교통, 학교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마을 중턱북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기서 인프라를 정리해보죠. 야, 여기서 보니까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쪽에서 지하철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저쪽 끝에는 롯데마트도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요? 네, 저 아래 마석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로 약 10분 거리. 근처에 남양주 이마트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20분 정도 걸리네요. 종합병원. 아쉽게도 인근 마석지구엔 없답니다. 여기 평래동 국민병원. 약 20분이면 닫습니다. 나 그대로 산이 되리라. 어디를 둘러봐도 산, 산, 산. 여기 살면 마치 산처럼 튼튼한 육체와 원대한 기상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겠죠. 크... 사람이 그대로 자연이 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럼에도 여기 새 속의 호재마저 몰려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 6호선 연장. 서울 신내에서 구리를 거쳐 이곳 마석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확정이 아닙니다. 변경 가능성도 커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혁명 GTX. 이분도 마석역까지 입장하신다네요. 최대 180km. 지하철의 약 3배속이니 서울과의 접근성도 그만큼 빨라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도에 이어 도로까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 양평구간이 2022년 개통예정. 와하! 그동안 철저히 소외받던 변방, 화도읍에 이런 과분한 교통 호재들이라 그야말로 겹경사로구나! 아, 주변에 가볼만한 곳은 없냐고요. 북한산 절경으로 이름난 양주컨트리클럽이 20분 거리에 있고요. 경치맛집 하이킹성지죠. 천마산 군립공원도 차로 20분만 가면 나옵니다. 야호!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